예 오늘은 재밌는 장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스토어 쓸거구요. 음 7 fr 정도 나오고 아주 가는거 아닙니다. 40cm 이상 나오구요. 프렉시블 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유자들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뭐 요도 개통하거나 이럴 때도 들어가다가 이제 자유자들이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넣고 나서 이걸 땡기게 되면 스트레이트로 딱 뻗게 되어있어요. 딱 손을 쥐시면 빳빳하게 펴집니다. 그리고 집게를 재키면 집게가 열려요. 그래서 아주 정리를 하고 특히 수컷들 요도에 결석 생기는거 저기 빼기 힘들어서 절개를 하죠. 안그러면 방광에 다시 집어넣어서 방광에서 여시곤 하는데 요도에만 걸려서 재발성으로 계속 요도에 걸리는 결석 있는 수컷들. 결석 빼내기 아주 좋은 장비입니다. 오토클럽이 당연히 되는거구요. 좋죠. 하나 있습니다.